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프라노 이이교도 교수의 그리운 금강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예대 성악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연세도 상당히 많이 되셨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네 젊은 시절 참 그 이이교도 교수는 미모와 더불어서 목소리가 정말 미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악기를 하면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음색이 좋고 아름다워서 가곡을 부르면 참 그 아주 참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낭만농객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김동길 박사가 전하고 김동근 아나운서 사회를 보고 이랬는데 2014년도 6월 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6년 전에 방송했던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교도 교수가 북한의 공연같은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벌써 6년 전인데도 젊은 시절에 그 목소리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 연세가 많아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5년에 저희들이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그래서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을 이따 왔거든요 그때 그 이교도씨 소프라노 이교도 선생이 노래를 하러 갔어요 전설의 전설의 소프라노 네 이분이 그동안에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후배들만 지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오시겠습니까 아 훌륭하다 여러분 좀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교도 선생은 그때 그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셨어요 네 근데 그 가사가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지 몇몇 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그 북한 사람들 앞에 가서 더럽힌지 몇몇 해 짓밟힌지 몇몇 해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안기부에서 그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가본지 몇몇 해 이렇게 바꿨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그 당시 조금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합숙 아닌 합숙처럼 했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이북 가서 우리들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 언어해야 되는 거 또 한국을 또 소개해야 되는 거 뭐 많이 고생했지만 또 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평양에 가니까 정말 드디어 왔구나 하고 저희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네 다들 노력하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아주 반응도 좋았어요 그 저희들이 28 문화 궁전이라는데 초대받아서 갔을 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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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북한사람들 6천명이 앉아있다가 우리 일행이 들어가니까 전부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뭐 천지가 떠나가게 그렇게 소리 질리는 거예요 이기도 선생이 거기서 쓰러졌죠? 무슨 얘기예요? 기절을 하셨어요 감격해서요? 아니죠 많이 긴장도 했고요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고 긴장의 연속이니까 계속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깨고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었죠? 그때 우리 의료진이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가 옆에 계셨어요 마침요 저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무거워하는지 모른다고 나보고 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는 내가 업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나도 힘께나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무거운 걸 여기서 강조했어요 그 후로 방송에서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듣기만 하면 우리 이기도 교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? 그러셨겠네 그때는 제가 44살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? 62인가요? 제가 그때 같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워낙에 고집이 세시더군요 그래서 두 분만 날 경우 그때 쓰러진 걸 또 안 와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부탁하는 걸 그리운 금강산 우리 소프라노 이기도 교수의 그리운 금강산 여러분 감독님의 그리운 금강산 맑고 고운 삶 그리운 나의 전봄 마음 없어도 이제야 저요한 빈 공기 겸인여 그리운 다시 보라 우리 큰 감성 수술 안녕 어린다운 삶 푸른 빈 진면 여태 어둠야 저지간다 큰 감성은 불러온다 피로 공구구를 침발 빈 절에 흰 걸음 소의 바람도 무식히 가노 강하네 성의 말리 고위 지바라 우리 다 미친 원하 불빛 때까지 수술 안녕 어린다운 삶 못 가본 지 변볕에 오늘의 여태 오늘의 여태 저진만 맞나 강강산이 불러온다 홍성의 소수 고위 지바라 청소년이 불러온다 강강산이 불러온다 평일 중